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안녕 안녕 들어오고 계시나?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2PM의 이준호입니다 잘 들리죠? 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로 인사드리게 돼서 얼굴로 인사드리게 되는게 뭐야 조금 떨고 있어요 조금 조금 떨고 있고 진짜 이렇게 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해요 잘 들려요 오케이 아이고 방금 전까지 우리 멤버들이 또 브이라이브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가 아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We missed you We missed you 보고싶어요 Me too You know this is the first time I see you in live Thank you 아 네 맞아요 D-200 때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게 아 그건 뭐 다른게 아니고 뭔가 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게 조금 뭐랄까 음 어느정도 부담 아닌 부담이 조금 있었고 왜냐면 제가 지금 복무 중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는 어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 마스크를 조금 더 잘 쓰고 다니보자 약간 그런 생각에 저도 지금 쓰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벗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게 저는 좋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6시 반이 살짝 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음 가미로게 카와이 아리가또 어 머리는 기르는 건가요? 어 일단은 지금은 그냥 뭐 딱히 문제가 없어서 단정하게 기르고 있구요 일하는 중이구나 어 일하는 중인데 지금 저녁식사 아닌가 저녁식사를 하시는 중인가? 아이고 제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떨진 않을텐데 혼자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떨려요 그리고 또 집에서 어 아무런 장치 없이 이렇게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어 좀 많이 떨리고 안녕 안녕 자 어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 핫티스트 위켄드 위크 핫티스트 위크인데 우리 이제 곧 어 데뷔한지 오랜 시간이 또 흘렀죠 데뷔 기념일이에요 9월 4일날 또 우리가 이제 데뷔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을 또 기념하고자 사실 제가 D-200을 이렇게 오늘날로 잡으려고 했던게 아닌데 그냥 200일 남았을 때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게 딱 이번 핫티스트 위크에 겹쳤어요 그래서 되게 어 뭔가 계획적인 느낌도 드는데 그런건 전혀 아니었고 아 여보 핫티스트 지금 가입 모집 어제까지였나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놀랬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출근하기 전에 어 이렇게 예 맞아요 봤어요 쉴트 떴던거 보고 좀 놀랬어요 아 여러분들이 진짜 어 D-200 때 제가 라이브 방송하겠다고 했던걸 잊지 않으셨구나 야 어떻게든 이준호 쉴트 올려가지고 얘 얼굴 한번 봐야겠다 하하하하 뭔가 그런 굳은 다짐이 느껴졌던 어 쉴트 였던거 같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그만큼 어 저의 이제 음 복귀를 또 이렇게 기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더 떨리네요 네 어떻게든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사실 제가 지금 TMI인데 지금 피부 트러블이 좀 났어요 이렇게 좀 나가지고 어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건데 자연스러운 모습도 좋지만 어 트러블 있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스크 잘 쓰시고 다녀야 돼요 어 쉴트가 그것만 있는게 아닐텐데 또 뭐뭐 있었죠 저한테 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컴온 컴온 나의 트러블이 되고 싶다고 노웨이 트러블 트러블 좋지 않아요 네 아 또 배가 고프네 나 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할 때마다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네 민진이 한 마법소녀 으 마법소녀? 마법소녀도 실태에 떠 있었어요? 하 참 예 전 잔이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마법소녀를 골랐는데 예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았어요 먹방을 하자구요 저 먹방 재미없을 거예요 저 요새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고 있어서 하 하 하 하 하 하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군복무하면서 있었던 일들 어 많이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 우리집 제 컴백 참 감사하게도 어 우리집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다른 무대들 압니어맨 뭐 한입분 그리고 또 뭐 노바디엘스 우리집 또 요렇게 프로미스까지 이렇게 다다다닥 어 뭔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참 신기하고 얼떨떨해요 저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그 소감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음 그러게 음 우리집 한 소줄만 불러주세요 음 우리 민준이 형이 불러줄 거예요 나중에 하하하하 제가 지금 목이 안 풀려갖고 노래 못 불러요 나중에 불러줄게 나중에 나중에 음 컴백하면 When can we all go to your house? 아 어 뭐 Anywhere Anytime 네 어 Konnichiwa 자 아이고 또 지금 한 주 얼마나 됐지? 어 시간이 얼마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윙크 해주세요 하트도 윙크 자판기 니쿤 형이 해주실 거예요 네 오빠 나 봐줘요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네 어 아이고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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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들 조심하세요 진짜 Hello from Indonesia Hi Thank you Thank you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is so cute Thank you I love you Okay 이렇게 어 제가 음 어떻게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어도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 팍팍 늘진 않네요 확실히 연어라는 게 어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래도 또 많이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하티스트 여러분들과 좀 더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 저도 언제까지 콘서트에서 어 그런 귀여운 영어만을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그 귀여운 영어가 좋으면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게요 여기 말레이시아요 안녕 아 미드도 많이 보고 음 Good morning from Canada Hope you Have a good evening You too 아 배고픈데 저녁 메뉴 추천해줘요 제가 못 먹는 거 대신 좀 먹어줘요 찜닭 제가 찜닭 귀신이었는데 찜닭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찜닭 좀 저 대신 먹어주세요 여러분 어 제가 하는 게 다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난 네 영상 많이 봐 그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전에 어 처음 라이브 방송했었을 땐가 저희가 활동한 그 떡밥이 너무 많다 보니까 11년째 떡밥 저희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계속 돌려보시면은 파고 파도 나올 거라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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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뭐 어린이날에 청와대 가서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부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여러모로 참 예 쑥스러운 부끄럽진 않아요 부끄럽진 않고 쑥스러운 그런 과거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 진짜 잘 챙기시길 바라고 아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 절대 빼놓지 마시고 꼭 꼭 구비해서 항상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 현기증 난다 진짜 와 현기증 나면 안 되죠 네 헬로 오빠 하이 제가 뭐 영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계속 하이 밖에 없네요 아직까지도 제가 영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도 계속 도전을 해 보는데 어 이렇게 라이브다 보니까 내가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계속 써야 되는데 간혹 가다 우리 멤버들 만나도 영어가 안 나오더라구요 네 노력해 볼게요 내년까지 아 제일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이 제일 먹고 싶고 아 아 배고파 배고파요 어 여러분들이 또 우리 2PM에 육채미를 육채미? 육채미란 말이 너무 좀 웃긴가 뭐라 달리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뭐 몸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또 육채미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자기관리 또 있는데 아무래도 컴백할 때 또 제가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가장 커서 요새는 또 집에서 집에서 홈트에요 홈트 여러분 홈트 하세요 요새 참 많은 것들이 또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저도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상이 탈이 그래도 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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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형이다! 어? 준캐이다! 준캐이형이다! 왜 이렇게 보고 있었어?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아 형 덕분이죠 형이 많이 저를 키워줬잖아요 우리 쿤형이 저를 많이 이쁘다 이쁘다 해줘서 제가 쿤형을 좀 닮아가요 하하하하하하 제가 쿤형을 많이 닮았어요 요새 옛날에 쿤형이랑 닮았다고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때도 많았고 다들 니쿤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봐봐 내가 이거 혼자 이러고 있을 때랑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랑 텐션이 너무 나도 다르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준캐이형이 맨날 이렇게 귀여워 해줘서 귀염성이 늘었어요 저 옛날에는 진짜 안귀여웠거든요 옛날에는 준캐이형이 나를 이렇게 귀여워 해주지 않았어요 나도 귀엽지 않았고 하하 근데 예 민준이형 아이고 민준이형 이렇게 멤버들이 들어오니까 말투가 되게 편안해지네 네 진지남 진지남 진지한 게 제 매력이죠 보고 싶었죠 나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조만간 봐야 되는데 우리 찬성이를 봐야 되는데 찬성이랑 다 같이 우리 우영이랑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태견이형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바쁘지 Sing to us 음 아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좋아요 발성 연습이 요새 하고 있어요 노래도 해야 되니까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연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하세요 심찬이? 어 심찬이? 어 심찬이 왜 심찬이지? 심찬이가 왜 심찬인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아까 영어로 question any question 해놓고는 question 아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자주 듣는 노래가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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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헤이스타일스의 어도류유랑 그리고 워러메어 슈가를 또 듣고 있고 관심이 없대? 하하하하하하 뭘 관심이 없어 윈터슬립이요? 아유 윈터슬립 멜론이나 뭐 플로나 네이버가 뭐 들어요 예 굿나잇 하세요 자 또 다른 질문 지금 멤버들 들어와서 질문들을 다 못 봤어 우영이요? 아니요 우영이만 저한테 관심이 없어갖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즐겨 마시는 거 요즘 즐겨 마시는 거 소다 워터? 탄산수 먹어요 탄산수 먹고 제로콕도 먹을 때도 있고 나랑드사이더도 먹을 때도 있고 최대한 칼로리 없는 걸 좀 찾다 보니까 요즘 보고 싶은 영화 많죠 개봉했던 건 다 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못 보고 테넷도 보고 싶고 화를 내달라고요 하하하하 참 민진이 향은 무슨 향이에요? 김민준 향이에요 최애 향수 저 요새 최애 향수 없어요 도브 비누 써요 비누 비누향 예스 제가 그래서 탄산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대신 탄산을 선택했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침 즐겨 먹냐고요 저 요새 아침은 못 먹고 아 즐겨 먹는 게 아니고 챙겨 먹냐고 했을 때 못 먹고 Have you met 2PM 멤버? 이거 이따 해줄게요 어 그 뭐지? 오트밀 가루에다가 프로틴 섞어 먹고 있어요 2PM 멤버 최근에 못 봤어요 아... 아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Do you like lemon? 예스 But Now Now 우리 멤버들 와서 영어 다 까먹었어요 요즘 1능 책은 있으신가요? 저 책을 최근에 아 이것도 좀 TMI인데 음... 60권 정도 사서 차근차근히 좀 읽고 있어요 Have you done MBTI test? Yes, I did, but I don't wanna show you guys my MBTI type because It's... It's my personality It's my personality So If you have any chance Yes Later Later Okay Hey Jani 굉장히 잘 있구요 Jani 잘 있고 우리 애기들 다 잘했어요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ice cream? 아 Pistachio Pistachio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놀랬던게 배스킨라빈스의 Pistachio almond 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형 화이팅! 연습 화이팅! Pistachio Do you have upcoming movie or TV series? Do you have upcoming? Um... Not yet First I have to finish my work And then I will choose Pistachio Pink Pink Pista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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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not a problem? Pistachio Is it not a problem? Do you have any place you want to visit after the corona? 야자 하다가 후다닥 들어왔어요 민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해요 나도 좋아는 해요 먹지 않을 뿐이지 청담동 배스킹이었나 등등 나 못봤는데 오빠 혹시 자작곡은 안 쓰시나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고 일단 우리 진영이 형께서 모티브가 없을때는 낭비하지 마라 라는 좋은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여러분은 밥을 먹으세요 자니가 잠시만요 좋아하는 과일? 저는 머스켓 좋아해요 머스켓 진짜 좋아해요 오빠랑 결혼할 때야 딱 기다려요 오호호호 네 기다리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The love is pissed for me? Why? 최근에 깔빌로 산 옷은? 저 요새는 옷 안 사고 있어요 음 라디오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할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요렇게 또 해줄게요 자 이게 좀 하다보니깐 재밌어서 오빠 덕분에 인생이 즐겁고 살 맛이 나요 오케이 저 이 말이 너무 좋은게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마음에 동의를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고 그나마 근데 또 그 좋아하시는 것 중에 감사하게도 또 제가 속해 있다 보니 제 영상을 찾아보고 저를 이렇게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보는 그 시간동안 행복을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여러분들과 저와의 희망적인 관계라고 해야되나 사회적 2PM 두기에 사회적 2PM 두면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 2PM은 두면 안 돼요 가까이 둬야 돼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가까이 있읍시다 자 공부를 오빠 영상 보는 것처럼 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진짜로? 진짜 그랬을까? 오빠 영화 드라마 딥디 다 샀잖아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오빠 노래 무한반복 들어요 어 더 많이 무한반복 할 수 있게 제대하자마자 진짜 많은 곡들 선물처럼 가져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일과정에 1주로 배정되어야 함 와우 꼭 복제해야겠네 음 가까이 심장 콧구멍으로 나왔다구요? 다시 집어넣으세요 국방부 있는어를 무대로 어 아니야 국방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대해야지 오늘 어떤 가을까요? 지금? 아 최근에 아 최근에 아 아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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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듣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을때 핸드폰 번호에서 최근에 헤어스타일 뮤직비디오 듣고 어도워뉴 그리고 오로멜론 수컬 오빠 보면 우울감이 못하냐? 고압네 아잇따해요 복구모 아잇따시 영화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이 찍고 나중에 같이 볼게요 드라마 쓰는데 주연은 무조건 이준엽니다 무조건 대본 보내주세요 아잇따시 밥 먹어야지 이제 노래할까요? 한인 한인 제발? 2PM 타이틀송 아잇따시 음 I love how you speak 아 너무 빨라서 내가 아직 읽는 건 빨리 못 읽어요 I love Gordon By Hair Stars Yeah I will try this song 자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어 헤어질 시간이고 자 저도 밥을 먹고 저는 요새 또 레슨을 영어로 아 레슨을 영어로란다 어 영어 레슨을 또 통화로 하고 있어요 언택트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화로 매일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음 또 이제 어 나중을 위해서 공부하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ake me smile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make me feel good 음 아 라이브 저장해 달라고요? 근데 내가 저장 안 해도 어차피 저장해서 다 유튜브에 올리던데? Don't go 아 그 영어 선생님 부럽다 아 뭐 알려드릴게요 남자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가요 오빠 Your English is good Thank you 열심히 공부해뉴요 알겠뇨 영어 공부 화이팅 너도 공부 화이팅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음 항상 프리토킹이에요 Have a nice rest of night You too Please sing one song to him please 음 저장해 오빠 몸조심 발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뇨 알겠군요 자 notice please notice 여기서 말하는 notice 가 뭘까? 저장을 한 걸까? Open your mask please Open your mask 짜잔 오픈했지 음 오픈? 또 이렇게 오픈했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좋아서 이래요 오늘 라이브 한 것도 이야기해요? 아 뭐 그래도 되고요 자 아 I do hope to see you guys to traveling together once again I really hope tha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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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사랑해요 몸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저도 가기 참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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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 음 I got some trouble on my skin it's the reason why I uh can't aware of mask 앞으로 1달 1나방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마지막 가기 전에 참 딥한 질문인데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만약에 곁에 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혼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혼자 있는 본인의 모습을 꼭 사랑해 주세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안 힘들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갑니다 그치 아 모범 답안이네 이준호를 생각하면 되겠대요 아이돌 하시면 되겠어요 하하하 저보다 답안이 좋아 어 뷔페의 스키을 겟 웰 어순 오케이 땡큐 베이 마치 자 제가 어 짧은 영어 실력 열심히 뽐낸다고 어 고생했는데 저도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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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 아니에요 나 지금 안 자요 You are sleeping now? No Not yet Not that time 오케이 아 아 맞다 네 자 갈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고 마스크 절대 빼먹지 마시고 항상 쉬시고 어 건강 생각하셔서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운동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밥 잘 챙겨 먹고 어 아 맞아 어 9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 11시 50분? 그 시간 쯤에 우리 어 아티스트 여러분들과 2PM 여러분들 우리 라이브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어 그때 만약에 음 보고 계신다면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어 만약에 상황이 괜찮다면 저도 이렇게 어 영상통화 했던 것처럼 참여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 하티스트 위크 더 많이 즐겨주시고 어 2PM 그리고 저도 제가 2PM이니까 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갈게요 바이 밥 먹어